이번 여름 비키니 몸매를 만들기 위한 주요 바디 포인트는 바로 팔뚝, 배, 그리고 엉덩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위가록 트레이닝 운동법을 추천해드리면 날씬한 팔뚝을 위해서는 물병 스트레이트 킥백 군산 없는 복부를 원한다면 물병 트위스트 섹시한 뒤텔를 위한 힙업 운동으로 크로스 런트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콘텐츠를 보고 인터레스팅한 후 갖고 싶은 선물을 골라 응모하세요 인터레스팅이 골라줄게 프로젝트와 함께하세요 나에게 맞는 관심사 추천 골라줄게 인터레스팅 미 비키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바로 처음에 비키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다시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